곡들 꽤 많이 나왔는데 아직 많이 하지도 못했고 요즘에 포켓몬고 하고 막 네 어 그러느냐고 방들의 신경을 별로 못 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? 어? 이거 껐다 키니까 잘 되는데? 게임의 문제였나 이거? 폰을 갖다가 아예 껐다 키니까 어 뭐냐 터치 씹히는 게 사라진 것 같은데요?